국정에 걸릴 리가 만모하죠.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보니까 또 유시민 씨가 또 등장하네요. 유시민 씨가 이제 갈릴레오가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갈릴레오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좀 수세에 처했지 않습니까? 수세에 처했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했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 입장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제공한 거 아닙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니까 이제 갈릴레오의 아마 초대를 한 모양입니다. 요새 상황이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린 상태입니다. 이재명 씨가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? 멘탈이 초 슈퍼갑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립니까? 한번 보시죠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? 그런 상태입니다. 이 이야기를 보면 요즘 척근들이 막 구속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사람이 또 양심이 있으니까 좀 초조하고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이렇게 보시니까 참고 살까요? 님께서 아니 국민들이 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영 님은 스스로 진단한 우울증이 참 대단합니다. 그 다음에 스마일 님께서는 우울증요? 어디 가면 다 없어집니다. 그 다음에 녹색 장원 님은 아니 이재명 씨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수척해지는 건 사실이죠. 이 대표가 최척근인 오른팔로 부르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에 미뤄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시각이었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울증을 언급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.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? 이재명 씨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동안 요리성 저리성 그렇게 잘 해쳐 왔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죠. 어렵습니다.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초강심장을 가지더라도 사람이 이제 죄를 안 지었으면 별로 초조할 게 없지 않습니까? 저 같은 사람이 잠 어떻게 못 자겠습니까? 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.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게 좀 많으면 힘이 들겠죠. 이재명 씨가 죄를 지은 게 없으면 힘이 안 될 겁니다.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저녁 유시민 씨가 진행하는 알릴레오 TV에 나와서 유시민 씨가 자기 소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자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속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. 며 우울증을 언급했다. 척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김용정도는 돼야 된다. 이렇게 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지금 후속이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두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어쨌든 이 우울증 정세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앓고 있는 우울증 정세가 하루속히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시청자분들이 남기신 의견대로 국민들이 지금 앓고 있는 이 소위 우울증 정세도 하루속히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해소가 되려면 한쪽은 피를 봐야 해소가 되겠죠. 그죠? 두쪽 다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발생을 하면 좋겠습니다. 참 강적입니다. 도시에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우울증 ...